자, 다같이 각야거겨 음식노래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각야거겨 김치는 매워요 나냐너녀 냉면은 시원해 다랴 더려 돈까스는 돼지고기 라랴 러려 라면도 좋아요 마냐머며 만두튀김 고소해 바벼버벼 비빔밥은 건강식 사샤서셔 진선한 스시 아야어여 엄마는 요리사 자자저저 자장면은 짜장면 차차처처 추석에는 송편 각야컥혀 카레는 인도 음식 탓샤터쳐 타버린 튀김 파패퍼펴 파전의 파리가 하야허여 하하호호호 다같이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